디지털 범죄는 보이는 걸 쫓아가면 안 돼 들어가자 뭐야 이 씨 이거 뭐야 밥 시킨 건가? 필리핀 시내에서 사망한 자격증들 단순 강도살인이 아니네 밀어 야 이 씨는 뭐야 전기 두려움을 느끼고 세포 자체가 없는 씨예요 황제 카지마 관련돼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이 씨는 지금 어디 있어 컴퓨터 하는 놈들은 내가 잡고 난 그 뒤에서 시키는 놈을 잡는 놈 좋다 씨 한번 해 보자 가자 총인 나 총? 지금 볼게 무조건 찾아야 돼 발라줄게 내가 책임지고 다 잡는다고 형한테 얘기해 이 씨 나한테 막 붙여 형 형 형 형 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